자 외교문전 박대라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취임시까지 당선인 날부터 보통 두 달 정도 말미를 주고 인수위가 출범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주한미대사도 있고 미국에 있는 주미대사도 있기 때문에 200개 국가 중에 한미처럼 돈독한 우호관계가 없긴 하죠. 워낙 한국전쟁의 특별한 관계였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미국인들도 좋아하고 미국 문화는 우리가 좋아한지는 꽤 됐고요. 그런데 박진희라는 현역 의원 출신이 7명을 데리고 가면서 나온 말이 김은혜 씨는 특사라는 게 안 된다 특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명칭을 보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에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이거보다 더 특사보다 더 정식화된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어이가 없는 게 보통 당선인 신분은 이렇게 안 보냅니다.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 외교는 서로 잘 잡아서 뭔가 합의하거나 예컨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취임식 전에 그들 주장대로 한미동맹이 무너졌었다면 가서 뭔가 얘기하고 복구시키고 그걸 했다는 성과를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사라는 걸 당선인이 보낼 수 있다? 지금 우리 외교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정책협의 대표단이라는 이름의 기자들의 사실상 특사라고 얘기했고 특사가 행정용어일 수도 있지만 정치 외교적인 특별 대사의 줄임말이 특사거든요. 특별 사면 말고. 특별 사면도 특사지만 이것도 특사. 부통령이 들어갔고 동행하던 기자단도 제법 규모가 커요. 그렇게 갔었죠.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죠? 안부 보좌관이라고 제이크를 만나고는 왔어요. 그리고 친설을 정해주고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쁘면 사실은 전세계 외교를 관장하는 미국은 국무장관이잖아요. 이 부분을 만났어야 됩니다. 블링컨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갔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 카밀라 부통령이 뛰어나와서 같이 나와서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둘이 만나니까 이거는 순전히 정말 만나고 싶었다거나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애정이 있고 외교가 잘 되면 이런 겁니다. 이거 되게 크게 보도돼도 될 건데 안됐죠. 우리만 너무 좋아했고 외교하는 사람들. 근데 원래 가면 그런 거 특사감 한 20개 30개 정도 하루 종일 미팅 하잖아요. 하루 갔다 온 것도 아니야. 시간이 3일이면 뜻만 있으면 1시간을 못 만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전박대라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음모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을 초마다 분석하기 위해서 보기에 아 23만 표 차이가 역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보좌하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지지도부터 용산 이전부터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 민주당과 호흡을 맞춰오신 분이고 코드가 맞았는데 저는 상당히 신호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미관계를 깨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율 없이 마구 들이대 식으로 와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시간이 한두 번은 나겠지 혹은 반나절은 주겠지라는 식으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알려준 거예요. 이거 정말 우상우 의원이 외교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문전 박대고요. 이렇게 사전 조율 없이 당선인 신분이 정책대표단 이름으로 보낸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정작 갔으면 거기서 외교 여력을 발휘해서 국무장관 블링컨이라도 만나고 왔어야죠. 맞습니다. 부통령이나 대통령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원래 그런데 가게 되면요. 한 20개 정도 모임이 있었던 분단위로 보도가 됩니다. 그들 말대로 외교, 한미 동맹이 깨졌다고 하게 되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사 결정할 사람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대통령급의 사람 혹은 그 밑에 있는 국무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확한 문서가 워딩 하나 딱 나옵니다. 뭐뭐를 하기로 했다라고 되는데 그 둘을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 안부 수석 정도 만난 거야. 수석보다도 좀 낫지만. 수석보다 낫지. 그런데 이게 뭐 창피야. 우리나라 국격이 지금 전 세계 10등 아닌데. 이건 외교 참사가 맞는 게 보통 그런데 가면요. 모르니까 현장에 가서 보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비교할 사례가 있습니다. 그 헬리키 신저를 만나갔던 김현종 전 차관 같은 경우. 경상교섭 본부장까지. 네. 가서 자기들이 만날 사람 만나고 연락하고 전화번호 만나고 중요한 것들 만나고 왔다는 얘기들 전합니다. 이게 보수 쪽에서는 내 타이틀에 만나주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진희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고 뭐 했다고 하게 되면 가서 대우를 했겠죠. 그런데 분석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박진은 한때 미국 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수가 거의 은퇴했던 박진을 다시 끌어낸 거 아닙니까. 뭐 살아있는 라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갔다 와서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외교 자격이 없거나 아는 사람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가서 비볐는데 아무도 안 나와. 뻘쭘하니까 뭐 사람들 만나고 교민 만나고 모르지 또 쟤들 잘하는데 쇼핑몰 갔다 왔을지도. 이게 사실 아유 참 제 입에 담기도. 만에 하나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처리도 안 했겠지만 했으면 이것도 대수특필 했을 거예요. 외교 참사 문전 박대당 했다고. 특사 자격에 준하는 정책협의 대표단 7명이나 가서 3일 동안 보좌관을 만나고 왔다고. 아마 이거 대수특필 할 겁니다. 아마 김현종은 가서 커트 캠벨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양반 정확한 직책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에요.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신저를 만나고 키신저하고 얘기 나온다면 커트 캠벨을 만나고 왔다라는 게 굉장한 화제가 됐던 게 단독으로 외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상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어왔고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맺어왔기 때문에 간 건데 박진은 끊어졌기 때문에 가서 사람을 못 만나고 온 거죠. 중간에 그렇군요. 박진이 종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맞아요. 위대관계 있던 게 아니네요. 실세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정치에서 밀려났고 사실상 은퇴당하고 있어서. 이 양반이 돌고래 다이어트 해초 먹는다. 뭐 이래가면서 살 빼는 걸로 주목받았지. 없어 기사 보면. 그런데 갑자기 강남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박진 공천에 가서 올려서 어떤 식으로든 나왔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 그냥 내가 가면 될 거야. 옛날에 갈 거야. 지금 드는 추측은 딱 하나예요. 가서 섭외해 보려고 했겠지. 한국이 왔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현장에서 현장 박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미친 거지. 외교의 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걸 해나가고. 예컨대. 뭐 메파와 비둘기파가 있어서. 우리 쪽에서 친한 쪽 말고. 뭔가 다른 쪽하고 친해서 자기네들끼리 영향을 해줬다면.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외교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야 외교 활동이지. 이거 진짜 개망신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당선인 신분의 그 특사들이면. 블링컨 장관이나 부통령 정도 만나서. 좋은 얘기 하면 좋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북핵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좋은 이슈 있고 좋은 찰나에 가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북핵 위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쪽은 북한은 지금 핵을 어떻게든 직접 갖고 있다는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뭘 하겠다는 이슈를 제대로 던졌다면. 블링컨 정도 되는 국무장관은 던지고 나올 만한 이슈입니다. 한 시간이면 되거든요. 사실 그거. 그럼요. 사진 찍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하는 것 뿐이지. 가서 앉아만 있다 나와도 되는데. 그것도 못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 정치하는 사람이 외교에서 7명이네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왜 지금 갔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가서 만날 약속이나 중요한 이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갔다 와서 그래도 20여 건이나 미팅을 가졌다라고 성공적인 외교 방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안 다루고. 왜냐하면 얘기할수록 우기니까. 우상우 의원 잘 지적했고요. 이렇게 문전 박대 당한 건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교 참사는 참사인 것 같습니다. 앞날이 걱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진 전 의원. 그리고. 박진 의원이죠. 현 의원이죠. 자기의 한때 잘 나갔던 시절만 생각하고 중간에 어떤 실력을 갈고 닦지 않았는데 자기 위상 강화하려고 갔다가 사실 망신당했는데 이래서 안하니만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살면서 그렇죠.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정말 답답한 외교 참사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